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탄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새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우리 심령에 새겨주시고 말씀이 살아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베드로 전서 4장 1절로 11절 말씀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위해야 될지 사도 베드로의 그 권면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저는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1절 말씀부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우리 자신을 강하게 연단할 것인가 이 말씀 통해서 또 묵상하게 됩니다. 갑옷을 삼으라. 사도 바울도 전신갑주를 입으라. 세상 가운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위를 으르렁거리며 돌아다닌다. 오늘 베드로 사도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사실은 고난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 세상의 그 박해 가운데서 집어삼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협 가운데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똑같이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로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 오늘 말씀에 갑옷을 입으라. 갑옷을 삼으라 하는 얘기는 갑옷을 입으라 하는 이야기죠. 그 갑옷이 무엇인가 또 묵상을 하게 됩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갑옷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갑옷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이 갑옷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셨다. 우리가 이전 앞에서 말씀을 같이 묵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과 맞서 싸우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셨고 또 그것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또 그것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또 역사로 이어졌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셨던 그 마음 고난을 당하지만은 박해를 받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오늘 사도 베드로는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갑옷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서 싸우기를 원할 때는 사실은 뭔가 박해를 하면 똑같이 갚아주면서 싸우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박해 가운데서도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갑옷이 된다. 사실은 우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을 이루실 것이다. 결국 그 선한 것을 이루도록 만들어주는 그것,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고난을 이기셨는데, 감내하시면서 하나님 뜻을 순정하셨는데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갑옷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어떤 갑옷을 입고 있는 것인가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내 것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왜 박해를 당하는지, 그리고 왜 고난을 당하는지 초대교회에서 당했었던 그 박해는 다른 것도 없지요. 예수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 세상이 박해를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원에서 그러셨죠. 그리고 팔복의 말씀에서도 그러셨고 또 여러 군데서, 또 요한복음에서는 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누는 그러한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생회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마칠 때까지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면 세상은 너희를 나를 대하듯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고난을 준 그 세상이 너희들에게도 고난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고난이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유혹들은 사실은 주님을 믿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우리가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탄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은 세상이 그냥 살아가는 모습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한 것.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 이것을 원하는 것이죠. 세상은.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을 말해주는데 이전에 세상껏 이방인의 뜻. 이것은 그냥 지나간 대로 족하다. 이전에 어찌 되었든 지금은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전에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소원하면서 오늘 또 살길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주님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을 아는 때 지금 내가 주님을 압니다. 이제 내가 세상을 따르던 것은 이전 것입니다.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내가 주님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 때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해라. 깨어있으라는 거죠.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9절에 서로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또 10절에 각각 은사 받은 대로 봉사하면서 살아라. 청지기의 삶을 권면합니다. 11절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나눈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지금 우리에게 다 필요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의 갑옷을 입는 그러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살아라 하는 하나하나를 한번 점검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다시 한번 깨어나서 이것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주님 앞에도 결단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으신 주님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때가 있고 특별히 요즘 고난의 때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일수록 다시 한번 사도 베드로의 우리에게 권만해 주신 그 말씀처럼 갑옷을 입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갑옷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께서도 세상에 아무리 비팍할지라도 세상에 어떻게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고 이루며 사셨던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오늘 다시 한번 주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독이고 강하게 우리가 갑옷을 입은 자처럼 설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들 연약하오니 주님 바라볼 때 또 강하게 하시고 위로도 주시고 나아가게도 하시고 오늘 하루 또 역사해 주셔서 새날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옵소서